이번 강렬에서 이어서 시즌4 오픈 슈을 감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마찬가지로 제가 도우를 하나, 둘, 셋 차자는 싸움 도미닌 정석 대표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남구와 저희 회사의 협업을 통해서 저소득 청소년 상설 기무조원으로 저희 여행지가 따라서 참여하게 됐고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 SNS에도 많이 찍어주시고요. 세팅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회사의 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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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 회사 분들도 보고 좋았던 곳 많고요. 앞으로 지나가면서 기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